여신비 주연의 김소연씨 그리고 열흘 청년 장동윤씨 김소연 장동윤씨가 네트카페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앙에서 함께 포스트타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윤씨가 또 멋진 헤어스타일로 변신을 해주셨네요.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몸을 틀어서 포스트타임 오른쪽까지 왼쪽 끝입니다. 이어서 열한시 방향. 좋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이어서 오른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보시고 우리 알콩달콩한 포즈 부탁을 드릴까요? 두 분만에 알콩한 사탕은 좋고 오른쪽 보시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이어서 왼쪽 끝 기자임도 함께 해주시고 왼쪽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기자잉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한번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연씨 두 분도 얼마 만에 한 거예요? 어 그래도 촬영이 끝난 지 좀 됐으니까 한 달 됐네요. 몇 달 됐죠? 꽤 오랜만에. 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연말에 끝나가지고 오랜만이긴 한데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 오랜만이지만 얼마 안 된 것 같다. 두 분이 또 베스트 커플상 후보외에 올랐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어... 어떻게 수영을... 수영 씨 네. 어 저는 일단... 어... 그래도 녹두랑 동주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호프에 올려주신 것 같아서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꼭 받았으면 좋겠다. 강한 또 공부를 못 참고했을 것 같아요. 네. 꼭 받았으면 좋겠다. 동윤 씨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조사놓고 녹두전에 미워할 수 없는 악역. 연연을 했었죠.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시선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차윤부 역으로 정말 김승현 씨를 향한 현실적인 외사랑. 오늘도 신인상 후보로 도미니티가 됐습니다. 네. 가운데 또 오른쪽까지 시선을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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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태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네.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를 해 주시죠. 네. 어... 어... 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태훈입니다. 네. 오늘... 어... KBS 연기대상 처음인데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와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지금 너무 떨리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오늘 첫 참가이기도 하지만 신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때요? 어떤 기분이? 아...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너무너무 영광하겠고요. 네. 어떤 결과가 있든 워낙 대단하신 분들 와도 많아서 네. 어느 분이 이제 그런 결과가 있든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즐기다 가겠습니다. 즐기다 가겠다. 아까보다는 긴장한 모습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에서 한 4시간 동안 축하 진행이 되거든요. 네. 네. 즐기면서 혹시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